천안시가 급증하는 전기차 충전 화재 예방을 위해 IT 기업인 주식회사 JB와 공동으로 AI, 즉 인공지능 화재대응 솔루션 개발에 나섭니다. 전기차 화재대응 솔루션은 CCTV를 활용한 AI 화재 탐지 모델과 화재 억제 하드웨어를 개발해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등 대형 시설에 설치해 화재 초기 대응과 함께 조기의 확산을 막는 시스템입니다. 천안시는 시험 장소와 영상 관제 시스템 제공 등 행정적인 지원 형태로 참여하게 되며 화재 대응 솔루션이 상용화되면 천안 지역에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.